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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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피 맛있다 요거 바로 찍고 오죠 뭐지 어 진짜 어떻게 쌀이 입고 오셨네 어? 아 찍고라지 웃을까요? 같이 웃을까요? 같이 웃는걸로 할게요 자 하나 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맛있다 됐어? 맛있지? 맛있지? 아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막 아 아 아 아 아 됐어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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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한잔 딱 땡겨서 열을 올리는게 어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류가 조류 같은데 조류 달걀물을 해서 꿰볼까? 그래야지 골고루 열이 배합이 된다고 형 불에 넣으면 터진대요 진짜? 잠불에다가 해서 센 불에다가 퍽 터지더라고요 퍼려 진짜 퍽 터져요 haben 소리 나요 맞나? 터져요 진짜 뻥 하고요 해먹었다니까? 나 해봐야지 하는 김에 계란 터진다 했잖아요 계란 터진다니까 안 믿었는데 계란 뻥 터졌다 지금 계란 먹고 왜 사람이 죽지는 않지 계란 깨진다니까 제가 까붓게 하나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지현아 노른자 잘 익혔어요 잘 익었죠? 잘 익었어요 노른자 하나 줄까? 노른자 좋아하세요? 저는 뻥뻥해서 안 먹어요 잘 먹어요 노른자 좋아하는 사람 노른자만 먹자 맛있다 맛있어요 터진 계란을 또 넣었어? 동 토마토는 날로 먹는 것보다 열을 가해서 먹으면 영양가가 훨씬 더 올라가 그래서 굽는 거예요? 구워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이 올라가서 어우 뭐becue 봐봐 근데 그거 먹어봐봐요. 오! 세원아! 아니 저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따뜻한 토마토. 저렇게 그냥 먹는 거다. 따뜻한 토마토? 어. 따뜻한 토마토. 굳이? 생긴 것도 예쁘잖아요. 봐봐. 감독님 초고속 카메라 찍어보세요. 몰라 뭐 좋은 걸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초고속으로 드셔보세요. 뜨거운 거 아니야? 당연히 뜨겁지. 불에서 꺼냈는데. 좀 식었을 때, 식었을 때 먹어. 먹어봐, 맛있어. 나쁘지 않지? 생토마토보단 나은 거 같아요. 저녁인데 뭐 거의 수준이. 또 갑자기 있다가 먹으면 많이 못 먹어. 이렇게 사보자 사보자. 묻다 먹으면 계속 들어가. 형, 꼬치 먹어볼래? 있어? 지금 이건데 그러면? 아, 이게 꼽혀 있네. 젓가락이. 멋있네, 있네. 지금 빠져와, 지금. 몇 개, 몇 분, 몇, 몇 인분들이에요? 그래도 두 개씩 모여들 거 아니야, 각자. 파도, 파 뭐 구우라고 그랬는데. 아, 이 사이사이가 예쁘다. 사사. 어? 와, 이거는. 오늘 식사를 안 하셨죠? 야, 이건 먹어도 된다네. 네. 이 색깔 봐. 와. 딱 붙었을 때 빼야 돼, 그렇지? 오, 얘 잘 익었다, 얘. 응, 맛있다. 파파. 됐다. 대박. 그럼 꺾여서 먹는다고? 어머, 이렇게. 아니야. 그렇지, 맛있어. 아프리카도. 그렇지, 빼뿌리라. 아프리카도 갑자기 빼기 먹으면 맛있다. 야, 그만 버려. 뭐가 없는 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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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는 거야. 형님, 그럼 한 번 불 넣고 가보세요? 어, 불 갔다. 그러니까, 빼뿌라, 빼뿌라, 빼뿌라. 안 그러면 불 또 만들기가 더 어려워. 워낙 나무가 잘 말라 있어서. 그렇지, 형님? 불길 올라오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불이 싹 꺼졌어. 다시 돌보대지. 됐다, 올라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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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제 왔어요. 이제 불이 밝아졌어요, 형님. 그렇지요? 선배님, 한 3개월... 잡아라, 불만 좀 당기자. 나 여기 잡아줄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어, 그거 옳지, 옳지. 아니,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불만 살짝. 살짝. 불향 맛. 응. 응. 향 맛. 뭐 얘기해? 이제 불향 맛. 이제 됐어, 갖다 놔. 장어는 어떻게 할 거야? 장어는 어떻게 할 거야? 근무하지. 언제? 그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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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부장 올려봐라. 날씨가 엄청 좋아서... 다 이거 써야지. 너무 맛있어. 아니, 뱀지. 양념이 돼 있는데... 어, 비린데? 니가 사왔잖아 상당히 빈다고? 상당히 빈인데요 한 번 먹어봐봐 아니 내가 그렇게 크게 먹어봐봐 왜 니가 맞으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있어 우리 먹어야 돼 그걸 갖다 줘야 돼 힘들게 구운 건데요